피부 비결이요? 비결이랄 게 뭐 있나요? 그럼 잠 많이 자고 질러 새끼들 어딨어 이 새끼들 이거 맞아! 아 이거 다 그러신 새끼들 이거 물 많이 마시고 너가 해봐 연기물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와! 진 거 아니야 이 갓싹겅새끼 이거 아 스트레칭으로 땀대 주는 거? 네 이번 영화 수분 감옥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배우 강인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인탐 좀 잡지 말라니까 아 피곤해 내 진짜 피부 비결? 두이트리 딥 마스크팩 초록색 마스크팩 생소하시다고요? 험하야 과실에서 수출하는 그린 엔자인 각질관리와 엠프로스를 한 번에 초극세사 시트라 밀착력이 달라요 뜨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아프아딘 마스크는 수분을 아주 딥하게 촉촉해요 그래도 배우인데 가끔 트러블나면 불쌍하죠 그럴 땐 AX 컨트롤 딥 마스크를 써요 페퍼밍크 성분이 피부를 컨트롤해 주거든요 얘네들 덕분에 개막만이처럼 살아도 걱정 없어요 사랑해요 지이트리 HD 마스크팩 추가 Über Bethes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